잠깐 서면 눈물처럼 떠오르는 그대의 인성 돌아서 눈 감으면 건물이 알아 안주기 바람되어 거리에 서면 그대는 걸어둔 되어 내 곁에 머무르며 분위기 있는 목소리네 누가 이 사랑을 아름답다 했는가 누가 이 사랑을 아름답다 했는가 누가 이 사랑을 아름답다 했는가 이 사랑이 그대의 흰 손으로 누가 이 사랑을 아름답다 했는가 이제 월미도 바이킹은 가면을 벗고 정체를 공개해 주세요 이분은 바로 이분은 바로 90년대 레전드 강성 로컨 K2의 김성면 씨입니다 K2의 김성면 씨입니다 K2의 김성면 씨와 김성면 씨입니다 K2에요 K2의 김성면 씨 반arity K2의 김성면 씨 이런ślęquoi